뭘 해도 결국 잘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드에 나오는 우아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큰 성인 아들 넷을 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몇 해 가까워 오면서 내 아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랐던 노인은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숙제 하나를 모두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관찰하게 한 뒤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내 형제끼리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봄의 배나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둘째 아들은 여름의 배나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셋째는 가을, 넷째는 겨울의 배나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은 각각 다른 계절의 배나무를 중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느낀 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돈 후에 노인은 아들 모두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자 본 배나무의 모습은 한 계절만의 모습에 불과하단다. 나무는 언제나 똑같은 나무이지만 계절은 늘 바뀐단다. 그 계절에 맞게 배나무의 모습도 달라진다. 하지만 배나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좌절감이 들 때도 있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다. 계절과 배나무의 이치란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우리이지만 계절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런 상황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 인간이다. 여기까지 들은 아들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남긴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이 무슨 뜻인지 더 이해하려 했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서로 이스라엘식 토론 하부루타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주저앉거나 반대로 갑자기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초심을 잃고 오만해지지 않는다. 상황은 계절처럼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은 막을 수 없는 계절과 같다. 계절에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늘 가지며 항상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늘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 네 명의 아들은 좋든 싫든 언제나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이 있다는 그런 결론에서 강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겨울은 이때 일시적이고 그것 때문에 봄에 대한 여름에 대한 가을의 풍성함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 형제의 마인드를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식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히의 베세대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식 낙관주의인 이히의 베세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낙관주의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미래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되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보다 행동으로써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낙관주의는 생각만 미래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식 낙관주의 이히의 베세대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생각 플러스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후추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히의 베세대가 자칫 잘못 오해되어 부작용을 보이는 이유는 근거 없는 낙관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히의 베세대는 근거 없는 낙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 없는 낙관이란 뭐냐 뭐든 다 잘 될 거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제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문제가 저절로 잘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믿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유대민족을 생각하면요. 기원전 722년에 나라를 이룬 후에 거의 1500년 동안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라를 세웠고 소프트웨어와 잘나가는 스타트업에 있어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근저에는 이히의 베세대라는 마인드와 철학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식 낙관주의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연결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오늘 지극히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출애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계속된 장거리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말이죠. 또 이방 국가들의 무수한 침입 앞에서 오늘 성벽에 벽돌 하나를 쌓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아스포라 점령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도 학교를 세워서 후대를 도모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타국의 언어 배우기에 힘쓰고 또 세금을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핍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보다도 귀금속, 보석업 등에서 유대인들이 탁월했어요. 그 이유는 또 일이 틀어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린다 한다 할지라도 금이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루비와 같은 보석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암담한 현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길을 모색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이 나와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벌어지는 현상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리고 고민의 고민이 꼬리를 무르면서 생각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없어지게 되고 계속 누워서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하던 일들도 안 하게 됩니다. 미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결국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바로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 구체적으로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시범적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처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지만 그에게도 아주 두려웠던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원 때였어요. 대학원 박사 과정을 포기하면서 창업을 선택할 때 너무나 미래가 두려웠다고 생존이 고달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교의 공학 박사라는 안정적인 길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스탠포드를 다녔었죠. 미국의 학생들도 대부분 취직에 대해 고민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존도 중요했지만 그는 늘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에너지, 우주, 인터넷 이런 명확한 관심 분야가 있었고 친환경 에너지와 우주 개발을 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잘나가는 인터넷 분야로 돈을 벌고 그걸 바탕으로 궁극적인 우주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했죠. 스탠포드 박사 과정을 그만두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용기를 얻기 위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창업 전에 한 가지 모의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1달러 프로젝트예요. 하루를 1달러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트에 가서 냉동 소시지 묶음과 싸구려 오렌지를 합해서 총 30달러치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달러씩 하면 딱 한 달, 30달러, 한 달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달간 이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모의 실험을 한 겁니다. 한 달을 지내본 겁니다. 결론은 어땠을까요? 네, 그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허름한 동네의 좁은 집에서 오렌지와 소시지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거죠. 두려움이 눈녹득 사라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저 머릿속에서, 망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거예요. 모의 실험을 통해 현실에 드러내니까 눈녹득 사라진 거죠. 그래도 식비로 3만 원 정도는 벌겠지. 30불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과감하게 창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나요? 그것조차도 모의 실험, 행동을 통해서 극복했다는 것이죠.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인 팀 페리스 역시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빈털터리가 되는 모의 실험을 3일에서 2주일 정도 지속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실 바닥, 야외, 침낭에서 잠을 자기. 3일에서 14일 동안 싸구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한 벌만 입기. 즉석 통조림이나 쌀과 콩만 먹기. 물이나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나 차만 마시기. 최대한 단식해보기. 인터넷 검색은 도서관에서만 사용하기. 생존이 너무 두려울 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두려울 때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이처럼 단순한 실험을 실제로 하고 나면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전보다 더 자신만만해지고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 때 두려움이 눈녹듯 사라진 것이죠. 일론 머스크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요컨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래가 잘 될 것이라 믿고 뭐가 됐든 모의 실험이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 사소한 한 발이라도 내 디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실천이 작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십배 수백배 낫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뭘 해도 결국 끝끝내 잘 되는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이희의 배세대 이스라엘식 낙관주의를 갖는 거예요. 사시사철 동안 배나무의 모습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능동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이해서 말하면 첫 번째 늘 희망을 갖는 사람. 낙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특히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죠. 바로 행동. 그래서 이스라엘식 낙관주의 핵심은 말만 생각만 하는 거 아니죠. 행동. 사소한 행동이라도 수반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극복해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탈무드의 지혜, 머스크의 고백, 그리고 팀페리스의 경험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늘 낙관하고 무엇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일을 미루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탈무드, 일론 머스크, 팀페리스 이런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더욱 행동하는 그런 웅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웅달 책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